레디 투 옷깔이 꼬라지거래? 네 아니오 내꺼 이렇게 어린 놈이 이렇게 담배요 여기다 딱 놔 가지고 형님 여기다 녹화기 놓을거에요 아 이 안에다 놓을거에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 놓을거에요 녹화기 이 안에 손을 안타게 놓을거에요 뒤에 구멍 뚫고 이런건 내가 할거고 카메라 한개는 저기다 달거에요 저기다 달아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이게 그리고 2층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형님 이쪽 와봐요 이 선이 이 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2층으로 선이 나와있어요 옥상으로 저 선을 따라서 할거에요 내가 여기서 밑에서 선을 3개를 동시에 묶을거거든요 그럼 위에서 당겨가지고 3개 한꺼번에 올려서 거기서 할거에요 2층에 올라가고 그 선이 여기로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 당겨가지고 올릴건데 물 안들어가게 우리가 여기다 박스 하나 해줘야되요 박스 하나 박아가지고 뚜껑 닫을 수 있게 선이 나오면 일단 한선은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난간 따라서 어차피 묶어주면 되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 앞에서 밑에다 달아가지고 여기 정문 보는거 여기 밑에다 달아가지고 사다리 놓고 달아가지고 이쪽 라인 보는거에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쪽 라인 보는거에요 이렇게 3개 달거에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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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1층 더 잡은 영상 4층의 영상 관절을 먼저 떼어봅시다 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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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으로 올라간거야 네 잘됩니다 침대 거기에 이게 최대의 숙고구 땡겨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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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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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갑시다 네 엘 도착 펜 펜 펜 펜 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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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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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팀 태평이 어디있어? 여기 다있나? 두개 반짝반짝반짝 목까지 피꾸라지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을회관 2시부터 와서 현재 시간 5시 다 될때까지 작업한 4대 작업했습니다. 자 여기 한 대 2대 설치했습니다. 2대 자 여기는 이렇게 거실을 비추게 해서 이렇게 2대 자 여기 끝에 보이시죠? 자 여기 끝에 이렇게 끝에 3대 지금 우리 보이는데 여기 비치는 겁니다. 3대 4대 여기는 보이는 용도가 이렇게 비치게끔 이렇게 비치게끔 화소는 400만원 하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지마.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마. 알았어?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 그냥 잘라.